엽기 떡볶이 먹을까? 중국탕면과 허니콤보랑 맛있대 손 떨리는 매운맛에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도 계속 먹게 만드는 이 중독성 음사운드 또 묻혔어? 당면이 양념을 쫙쫙 흡수해서 이 양념을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허니콤보 한 번 갈까요? 너무 맛있는데? 하나만 더 먹자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이 진짜 잘 어울리네 큰일났다 면들이 점점 불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아 쉬면 안돼 쉬면 안돼 쉬면 안돼 매운맛에 감각이 집중되지 않게 정신을 흔들어야 됩니다 아냐 좀비 쉬자 아..안되겠다 어떻게 되죠? 하~~~ 지수 어 먹자 먹자 요거같은 고기 먹자 사랑 아 그러니까 엽기떡볶이인데 떡을 아직 안 먹었네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맵네 아 다음날 화장실 어떻게 가지 아 아니야 그거는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아니 생각도 하지마 그냥 직접 경험하기로 하고 당면을 채집합니다 채집 당면을 놓고 주먹밥을 놓고 큰일 날뻔 했다 큰일 날뻔 했어 이 당면을 막 잘게 잘라서 막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당면을 말아 다음날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었었을까 너무 맛있다 색이 제대로 만든 좋은맛 맛을 잘comb을 수 없고 그러면 피부가 너무 싫은데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어, 잘 어울리는데요? 어,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게 먹기 전에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야채는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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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좀 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맛있다. 아 아 아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